묶는 삶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 그런데 전반적인 12달이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1월, 2월, 3월 상반기에 들어와 있는 GD분들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되는 28살 GD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삶제보다 오래, 중간 삶제, 묶는 삶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조금 과중이다. 그래서 1월, 2월, 3월에는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짜증지수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서요.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는 시기구나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다 보면서 아,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조급증, 조급한 마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반기 운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1월부터 3월까지에는 과유불급하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살 되는 GD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머문 자리가 좀 들썩이는 이동과 변화의 조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게 보면은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나 이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쁜 예로 조금 보자면 이혼한다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고요.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소식 좀 접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라면 금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파산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조금 나쁜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머문 자리가 들썩인다라는 건 이동한다, 변화한다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은요. 좋은 예로는 아까 승진 문서, 그죠? 그리고 집 문서, 다양한 좋은 문서도 들어오지만 반대편에서는 가정사에서 시끄러움이라든지 내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애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 잘하셨어요. 상반기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2살 되는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배신당했어. 뒤통수 맞았다.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일들을 조금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할게 보시면 큰 손실을 본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죠? 네, 거기에 가족이 나 지금 너무 어려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소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또 돕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건데요. 상반기는 꼭 피하셔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돈 거래라는 건요. 금전 잃고 사람 잃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2살 되는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귀가 얇아지면 안 된다. 오지랖 부리면 안 된다. 사람 너무 믿고 가다가 내가 크게 망신당하거나 화병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64살 되는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참접참 참 답답합니다. 네, 쥐띠가 전반적으로 1, 2, 3월 상반기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세요. 묶는 삶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 그런데 전반적인 12달이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시기에 조금 환란이 오거나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조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눈뜨고 코 베는 일 당하는 일 없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몸수가 좋지 않으실 수 있고요. 돌발적인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네. 어, 갑자기 넘어졌는데 골절당했어. 그래서 상해가 됐든 질병이 됐든 예상하지 않았는데 돌발적으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반기 1, 2, 3월에는 장거리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리해서 움직이시는 거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2, 3월달 쥐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